어 저거는 괜찮네 모두가 첫 패치 다 이기면 몇 점인지 모를 때 굴림보가 왔습니다 아 근데 굴림보가 왔습니다 저렇게까지 내가 안쓰는거 같은데? 좀 애매한데 뭔가 뭔가 약간 미지근해 음운영으로 가야된다니까 나는 뭐야 유튜브 제목에 뭐 굴림보가 왔음 이런 말 쓴 적이 없어 와전됐어 약간 음운영으로 가야돼 휴먼 림보츠의 정말 진정한 묘미는 음운영이야 궁금증 유발 오케이?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가 음운영이야 음운영 그러면 안 돼 잘못쓰고 그러면 안 돼 난 굴림보가 왔습니다 저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나는 판도있어요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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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호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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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포거 재워놨어요, 계산조 우리 하나, 우리 하나 지하에 뭐있어요?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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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에 한종 지하, 오른쪽에 하나 있대요 못끌렸다 위에서, 위에서 어, 저 위에서, 계단 올라갔어, 올라갔어, 계단 아니, 이거 좀 조심 일단 뒤로 오는거 조심 계단 위에서 그대로 있어야지 지하 지하 와 대단해 오? 우와 사플로 던졌어 아 아니구나 정읍박아리게 났구나 하나님 저 솔저 궁하여 오시면 나 궁합 나 궁합 하나님 줘 지금 줘 지금 줘 다 밀릴뻔한 거점 솔저가 이걸? 이런게 림보 휴먼 휴먼 림보 체야 어? 림보가 왔습니다 이런 말 나 쓴 적이 없어 포인트는 의문형이라고 의문형 오케이? 계속 이상하게 쓸래? 휴먼 림보 체야? 호구 호구 정량 정품 인증받고 써 알겠지? 어쩌면 호구 윈선 딸피 윈선 윈선 반 아나 피 아나 피 호구 호구 오른쪽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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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휴먼 림보 체야 그렇게 쓰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저 흈선 나 있는 체야 윈선 또 오른쪽 갔어요 우선 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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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영국을 마 아아 못 잡았다 아아 아 딸피 힐 빼먹었나? 힐 빼먹었다 우리 내리쯤 뭐하랬어요? 거점에서 죽어 맞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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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빨리 살려줘 아 나 간다 홈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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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태워라 가이소 야 구린버거 왔습니다라는 말 안쓴다니까 진짜 섭섭하게 하네 지금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어? 말해줘서 아까 나 뜰릴뻔한 거점 솔저가 이걸? 음운영이 팩트라고 음운영이 제일 포인트 음운영이야 금금증 유발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클릭하겠어 어? 뭐야 이거 결과가 뭐지? 아니 영화 결과에요 주인공 죽어요 한번 누워보고 싶어 어? 맞아 맞아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만 내가 괜히 1년동안 준비하고 오버이츠로 넘어온게 아니라고 그래 음운영이 딱 들어가야돼 이게 팩트에요 팩트 아 나 이런거 진짜 이런 노하우까지 내가 공유 안하는데 어? EM 사바님이에요? 그분인가? 아 도웰림한테도 내가 재복을 보내드리고 도웰림이 또 양념물 뿌리는거 아 죄송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을수 없어가지고 진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그렇지 요즘 내 유튜브 카피 겁나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오버워치 유튜브계 혁명을 일으켜 왔잖아 특히 썸네일 요즘은 제목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던데 제가 생각하다가 쌈바가 생각나는거에요 그래서 쌈바가 있어요 예 편집 제가 직접 합니다 편집 잡은 화분 있어요 카스 아이디고 뭐가있을까 생각하다가 EM 쌈바가 생각나고 근데 EM 쌈바님은 쌈바 아닙니까? 에스 안하던 한조컨 이거 먹었던 여기가 체리기를 했어요 또 잡은다 토륜인데? 토륜 저기 끝났는데? 수고하셨습니다 쉬프트 두번하기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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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강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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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의 파르시가 나왔다구요? 굴림보의 맥크리 아니라고 음운영이라고 음운영 미치겠다 휴먼 림볼체 휴먼 림볼체 오 점수 겁나요 이거 어 이거 내 본캐 배치 점수수인데 배틀그라운드도 재밌죠 아 나 오줌 썩어야겠다